아 여기 내가 볼 때 망한다. 내가 볼 때 방송이 시청률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많이 먹어서 망해. 아 지금 방송 식대로 망해. 아 진짜. 아 몰라 보는 거야 지금 코미디티비로 지금. 전국도 그렇게 때려먹고. 튼튼한 회사에서 엘레베이터도 있어. 이제 코미디티비 그렇게 없어지면 진짜 마지막까지 웃기고 없어지는 거잖아. 코미디티비 식대로 망해. 아 정말 진정한 코미디티비가 되겠네. 양은밥은 몇 분 전에 시켜야 나오나. 지금 시켜야 될 것 같은데. 응 이렇게 통국장도 없어. 사장님. 시켜도 맛있다. 저희 통국장 한 개랑요. 그거 다 드셨어요? 밥도 다 먹었어요 저희? 다 다 먹었어요? 저희 밥도 하나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누가 또 와요 좀 있다가. 네 또 와요. 맨날 늦는 친구가 있어요. 그렇네. 걔는 왜 이렇게 늦게 와? 또 촬영 끝나면 와가지고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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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워 이런 거 맹기는. 고맙네. 예예. 코미디플레이. 코미디플레이. 네. 아 너무 맛있다. 뭘 먹자. 이거는 먹어서 나에게 잘 안 해. 15분 지났어요. 네? 15분 지났어요. 네? 15분 지났어요. 15분 지났거든요. 아니 한. 지금 먹은 지 시간 밖에 안 됐어? 아니 물 또 올래. 그럼 먹으면 잘 먹으면. 그러면 잘 먹으세요. 그냥 먹으면 뭐지. 아이참. 자막이랑 뭐 이런 거 넣어서 한 25분까지 해주세요. 주택 좀 드립니다. 15분은 좀 너무 짧은 거 같아. 저 머리도 어깨 머리 크다. 어 나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. 깔끔하게 비워야지 지금. 아 나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. 우리 진짜 많이 먹은 거야. 이거 밥 봐봐. 이거 치우자. 뭐 하는 거야. 가져왔어 이거? 모르는 거야. 잘하는 거야. 가져왔어 이거? 이거 다 먹은 거야 우리가? 아니 이거 많이 남았어 아직. 괜찮아 괜찮아. 이거 너 먹을 만해. 마는데? 먹을 만해 금방이야. 자. 금방이야? 근데 왜 그릇 좀 달라고 그랬지. 그릇이 많았는데. 그릇 좀 달라고 그랬잖아. 아 저거를. 그렇지. 먹으면 주세요. 그래. 이거 우리가 다 먹었다고? 형이 내 주주야 내 주주. 아니 나는 두 그릇밖에 안 먹었어. 아 이런 거 잘 안 하잖아. 진짜 없어? 좀 창피하다 이거. 하하하하하하 두 번 뜨고 끝이라는 거 아까 뭐 많은 거였었어. 아 그래? 그러니까 어차피 물 먹어야 되잖아. 물이 많아 먹자. 승진처럼 먹는 거지. 내가 그 김치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밥 도둑 중에 도둑이지 이거는. 밥 도둑한데 탈탈탈탈 탈렀다 야. 배추는 꽁다리의 이 맛이 뭉집되어 있지. 음. 맛있다. 이거 진짜. 이게. 뜨거운데. 이게 시원하니까. 응. 그 중간에 맞추는 거야. 뜨거운 앗 뜨거운데 아 괜찮다 이런 느낌. 아 이거 오늘 진짜 맛있게 또 한 끼를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정말. 이게 마무리는 더 다 짓자 우리가. 됐다. 음. 떡주. 어. 떡주? 아 내가 비슷한 건데 그거. 어? 밥 도둑놈. 아 도둑놈이야? 아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오늘 오랜만에. 잘했지? 아 순식간에 4개를 먹었는데. 아 2개 먹었더라 형. 형 이거 먹었지? 아 내가 4개 먹었는 줄 알았잖아. 한 개는 내 거야. 그치? 아 진짜. 오해한다고. 자기가 몇 개 먹었어. 방송상으로 2개 먹었는데 4개면은. 저놈 또 한 명 없을 때 먹었나 보네? 아 그거보다 자기가 그만큼 먹었는 걸 몰라. 알잖아 몇 개 먹었는지. 사실 이거 첫 수를 뜨고 나서 지금까지 살짝 기억이 안 나는 거지. 아 그랬지? 아 순식간에 4개를 먹었는데. 나 2개 먹었더라. 거기다가 툭툭. 간단하게 몇 개 먹었나. 아 제가 순식간에 200개를 먹었는데. 제가 언제 먹었죠? 내가 200개 먹었나? 우아주 형이야. 아. 아. 삼겹살 기름에 꼬자. 아. 아 왜. 아. 사장님 저희 사인분만 더 주세요. 다꾸는 게 아니라. 동찜이. 동찜이도 두 개만 주세요. 4, 3, 12인분 하는데 지금 몇 분 걸린 거지? 몰라. 실시간으로도 지금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. 자 걷어갑시다 비옵니다. 비와요. 빨리 걷어라 빨리 걷어라. 빨리 걷어라. 빨리 걷어라. 빨리 걷어라. 비가 지겹자 얘들아. 비장에. 기름에 익혀. 난 또 먹다가 먹다가 먹다 보면. 바람쩡 짤을 맺겠어. 밥에 김치에 구운 김치에 이것까지. 그것까지 드셨으면 이제. 쌈 직전까지 오신 건데, 아 그 맛을 보네. 사장님 이거 판을 한번 우리가 밀 수 있어요? 네. 좀 타가지고. 아유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저희 사장님 한 번만 더 주시겠어요? 누나는 꼭 이렇게 쌀 같더라, 촬영하면서. 여기 가게 레전드가 어떻게 되나 물어볼까? 사장님 여기서 사람이 제일 많이 시켜먹은 게 몇 인분 먹은 사람이 있어요? 네 분이서는 한 20인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20인분이요? 네, 4명이서 20인분이 최고 많은 거라고요? 뭐 먹고 왔나 보지. 아 이게 또 국물이 같이 배품하니까 점점 없어진다 또. 그 저기 이거 무채에 얹으시면 끝나거든요 이게? 그러니까 미리 하나 더 하죠. 아 또 여 하나만, 하나만 좀 하나만 더 하게 이제 뭐 미리 해. 배국 사 커터야. 아 당당하게, 당당하게. 뭐 하는 거야 지금? 당당하게. 사장님. 아까처럼 이거 하나 더. 또 먹게? 미쳤어? 뭐야. 누나 돌아왔어, 왜 그래? 누나, 슬픈 일 있어, 왜 그래? 우리가 마치줍시다, 오늘은. 아이, 수생일 일나 본데. 사장님, 저희 공깃밥 두 개만 주세요. 왜 두 개? 다 먹을 거야? 무슨 소리야, 쫄부면 나가. 돼지되기 싫어해. 네 개 주세요. 나 하나 먹을래. 네 개 주세요. 내 반찬 나오기도 전에 지금 내일만 불렀는데 밥부터 시키는 거예요? 그럼 그 김도 같이 먹자. 오케이. 좋다. 야, 갑자기 백반칙 집으로 꺼냈습니다. 한정신 느낌 나, 그러지? 갑자기 소중해. 근데 반찬들이 다 집밥 반찬이야. 그래 맞아. 그릇도 그릇도 그러네. 자 오픈식. 오, 맛있겠다. 오, 그럼 반찬이 다 넘어가기 직전에. 야, 밥이랑 반찬 먹으면 목이 맨다고, 목이 맨. 이럴 때 쓰레기 국이야. 김 올려서. 옆에 국하고 먹으니까 그냥 딱 진짜 한 끼네.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. 아유, 야, 이거 맛있다.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매콤해지는데? 한 번 추천 넣어볼까? 많이 넣지 마, 세다. 넣어봤어요? 어. 두 숟갈 넣었거든? 제법 매웠어. 맛있어. 맛있어. 해장은 이런 걸로 해야 돼. 칼칼하게. 해장은 이런 걸로 해야 돼. 오늘 이게 반찬 자갈아진다. 고추 다 끝. 맛있다. 빵 그릇 더 할 거죠? 당연히 해야지. 사장님, 저희 네 그릇만 더 주세요. 그거 뭐야, 저 입새는. 어, 맞다. 오케이. 맛있다. 우리가 두 번째 그릇에 먹고 있는데요. 여기서 저도 하나 그러면. 저는 이 시래기국이 어떤 의미냐면 김치찌개 워낙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어머니께서 김치찌개를 한 번 돌립니다, 일주일 내내. 근데 김치찌개 워낙 좋아하니까 한 번 빵 끓여놓으면 일단 2, 3일을 먹는 게 기본이에요. 그러다가 좀 지칠 때가 있어. 맛있는데 지쳐. 그때 이게 한 번씩 다 올라왔거든. 그래서 꺾이는 거야. 김치찌개는 좀 남아있잖아. 먹다가 사람이니까 또 좋아하니까 쓰간분도 같이 가. 이 콜라보가, 이 왕복이, 이 왕복순이 엄청나요. 그래서 어제 그릇에 김치찌개를 좀 부탁드렸습니다. 그렇지, 이런 느낌으로. 자, 김치찌개 왔어요. 밥이 반 공기는 있어야 돼, 사실. 두 공기만 더 줘. 할래니까 맛이 안 사. 진짜 두 공기만 더 맛이 안 사. 결국은 밥이 찌개에서 먹는 거잖아. 이제 세팅이 됐어. 이거 한 번 먹고, 김치에 뭐 이렇게 한 번 먹고. 그 다음에 한 번 퍼서에 여기서 쫙 뒤에 또 먹고. 왔다 갔다. 하이미리 드 듀얼. 먹고. 맛있어 먹고. 먹고 먹고. 맛있어 먹고. 정말 어딜 거야, 진짜. 너무 맛있다. 몇 번 끓여가지고 푹 익은 김치를 올려서 먹는 것도 좋아해. 맛있다. 맛있다, 우리. 진짜 다양하게 먹었다. 술을 떡집아서. 다 먹었다, 가자. 어디서 가야겠다. 이제 가야겠다. 국을 세 그릇씩 먹고 밥을 두 그릇씩 시켜 먹었으면 가야지 이제. 그거만 먹었냐? 그거만 먹었어? 지금 뭐만 먹었냐? 가만 있어, 그냥 이거. 쟤는 달걀간에 닮았어. 기준으로 하는 거. 지금도 솔직히 난 지금도 한 두, 세 그릇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먹지. 이걸 먹긴 먹어야 되는데 자꾸 없어지니까 불안하기도 하고. 이게 안 좋아서 식사용으로 계속 이렇게 먹는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. 이게 또 이렇게 싸게 아니잖아. 비싸지. 이거예요? 안 먹네? 와. 우리 손 왓으면 싸웠지. 우리가 지금 이거 마음먹고 먹어야 할 기면 우리 여기. 물 닫아. 아이고, 우리 반응. 양심껏 먹어서. 형님 집이 문 닫아. 파산 이유가 10대였단 말이야. 그게 또 우리 식대, 우리 식대. 많이 먹은 건가. 79 그릇. 79 그릇. 70이 몇 시지? 이른이 몇이? 이른 이른 이른아 지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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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네가 제일 웃겼어 33만 3천원 33만 3천원 나왔어 여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인데 11만 3천원 1인당 11만 3천원씩 먹었네 1인당 11만 3천원씩 먹었어? 하하하하 계산 김준현 씨 김준현 병장님이 한다고 그러고 가야 된다 이거 지금까지 총금이 갔는데 3만 5천원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건가 8만 5천원 나왔는데 지금까지 보통 PX에서 8만 5천원 PX에서 보통 2만원 얼마 때 나온다는데 야 PX에서 8만원은 어떻게 나오지 다 같이 먹은 거야? 우리가 먹은 거야? 우리가 먹은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먹었겠네 우리 다른 거 뭐 안 먹어요 이제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우리 진짜 안 먹었어 아니 이건 아니야 무슨 일을 보래 안 남았어 우리 오늘 진짜 자제했어 안 남았어 배고파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있잖아 우리 종류별로 하나씩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계산한 거 알아? 더 먹을까 봐 계산한 게 지금 69만 2천원 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더 특수해도 좀 더 많이 나왔어야 돼 여기 아주 좀 수고기의 수고기의 아주 그 진한 진한 별미를 우리가 맛을 봤다는 거를 아니 고기를 지금 60 얼마씩 먹었다고요 고기를 어? 저기요 아유 미안 고기 60 얼마씩 먹으면 뭐해 진짜 로켓단 그 피카츄에 나온 로켓단 마지막 대사를 생각한다 오늘은 이대로 물러나지만 다음번에 두고 보자 하하하하 오늘은 이대로 물러지만 두고 보자 아 너무 웃기다 울고 있지 마 오오오오오오오 user 은하오하 굳이 바꿔야지